내 저런 줄 알았다 유튜브 보고 저 말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있을 줄 알았다 뭘 유튜브랑 달라 방금 핵이 나아 내 작전을 방해했는데 유튜브랑 왜 달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와 젠장 손가락 싫어 손가락 싫어 쏠코드 접었습니다 방금 알았어 나는 쏠코드 못해 솔로니카는 이제 해볼만 하지 쏠코드 하다 보면은 솔로는 그냥 발로도 해 발로도 여기 가자 나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테이구에서 여기만한 데가 없어 차 딱 한 대 나오면서 총 기본 파밍되면서 보금보금로 가기 쉬우면서 근데 여기 진짜 인기 많더라 나만 좀 하는 게 아니더라 그게 함정이 지금도 한 3명 올걸? 없네? 있네? 딱 3명 올해 해보자고 킬로고 체크 잘 해주세요 님들 발소리 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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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코드 하다 보면은 솔로는 그냥 발로도 해 발로도 아 나 왠극 진짜 못 쓴다 내가 볼 땐 얘말고 저 멀리서 쏜 해다 핵이야 어떻게 딱 거기서 딱 날 볼 수가 있어 그 거리에서 얘가 핵이야 얘가 이거 봐 얘가 핵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갈게요 코인이 얘가 나의 플레이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가.. 얘가 뭘 저를 먼저 한 대 때려가지고 논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저런 줄 알았다 유튜브 보고 저 말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쓸 줄 알았다 뭘 유튜브랑 달라? 방금 핵이 나.. 내 작전을 방해했는데 유튜브랑 왜 달라? 어 내가 방금 뭐 했어? 어? 내가 방금 뭐 했냐고 방금 보여줬잖아 핵이 멀리서 쏴가지고 내 플레이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는데 저런 말 하러 올 줄 알았다 그 기회만 틈타가지고 나 죽으면 저 말 한마디 더 해줄라고 내 저런 줄 알았다 유튜브 보고 저 말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쓸 줄 알았다 뭘 유튜브랑 달라? 방금 핵이 나.. 내 작전을 방해했는데 뭐 유튜브랑 왜 달라? 차차차차 어 여기 서 있네 엄청 먹고 싶다고 해야지 히익 어휴 도전을 받아주지 시작하자 싸워 싸워 뭐 예쁘게 하는데 나 나쁜 사람 된 거 같아 나이스 돌 좋았다 뭐야 우와 여기 가까이 허! 추박 뭐야? 우와 여기 가까이 허! 추박 뭐야? 추박 뭐야? 핵을 한 번에 잡아서 강퇴했는데 핵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? 맞나 봐 핵을 잡았는데 한 판에 핵이 10명씩 있는 거야? 미친 거 아네 진짜 우와 아.. 뚝 떼기 우와 그런가 왜? 핵사용자가 10%인가 봐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잠시만요 이거 한 번 먹고 가자 핵 사용자가 10%인가 봐 아 핵땅이야 더 있어 더 있어 알았어 살았어 살았어 내가 끝인가 까비 잡을 수 있었는데 터밍 하려나? 터밍 하려나? 터밍 하려나? 터밍 하려나? 제세동기 내놔 에타비라 잡았다 아싸 제세동기 득템 터밍 하려나? 터밍 하려나?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 존버 있을 것 같애 아까 걔 한 명 안 죽었잖아 어.. 차 왜 박혀있냐 헤어! 터밍 하려나? 진짜 너무 무섭다 요즘 배그 그러자면 꽝 박아서 싸울텐데 플레이어 다시 왔어 아 이렇게 킬하면 뭐해 미션은 피고공을 찾아야되는데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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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리고 하는 거야? 드리프트! 허! 양룡이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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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제발! 어, 살려줘! 살려줘! 와, 이렇게 오머하게 죽다니! 바코드 아이템 붙은 핵들이 많이, 아니, 핵이 신고 안 당하려고 옛날에는 신고 버튼이 없고 따로 그, 닉네임을 따서 신고했었어야 됐거든 그래서 옛날에는, 초반에는 핵 신고 버튼이 없을 때 바코드 핵이 많았어 아, 애 차를 낚시하는 거네 배드인데 어, 방금 너 뭐야? 어? 방금 애 왜 그래? 왜 코리아 가서 해야 되나? 음, 그 정도 샷빠리만은 AR로 찍어야 되는데 모르겠다... 배드일 수도 있어 인생샷 나왔나 보지 그래도 우리는 피고 공을 찾아야 돼 우리 보스몹들 사이에 치킨을 먹어보자 아하하하 자, 다시 텐션 올려서 가보자 솔로가 잘 췄으니까 다시 올려보자 응 나, 우리 팀으로는 잘 안 짜지더라 워크랑 같은 팀 할 거면은 우리방에서 펀딩을 가져가야 돼, 그? 아, 깜짝이야 아, 깜짝이야 나이스 여러분 텐션이 조금 낮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 게임을 좀 해야 풀릴 것 같아 게임을 좀 해야 풀릴 것 같아 포기의 사람은 포기의 사람은 사연이 이런 거 보면서 힘내자 저 친구는 얼마나 화나겠어 나 핵이라 생각할 거 아냐 그치? 그래 베린이한테 나갔던 고수같이 핵을 이겨야 되는 거야 아사삼조끼 차박도 있어 사람도 있겠다 빨리 안이나 죽었다 해가 아니면 내가 이긴다고 삐익 왜 죽었지? 뭐야 쟤 왜.. 왜 죽었지? 다 죽여버려 그냥 이걸로 화 풀리겠다 자 뭐든 하자 가보자 레츠고 아 제발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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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전 다 올려놨더니 망했는데 망했어 이 차 어떻게 훔쳐 훔쳤네 저기도 있구나 안 훔쳐도 될뻔했어 아... 어떻게 여기서 진짜 멋있어? 아 몰라 이거 솔직히 뒤집어질 각 아니었는데 그치? 그래 저 친구들도 나한테 죽으면 다 핵같이 느껴지겠지 내가 더 잘해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위로가 된다 그럴까? 아아아아 아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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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봐줘 침탄 좀 더 먹어 놔야지 이 집에 침탄이 있어? 까니백 털려있다가 사람도 있어 짜잔 왔어 차 어 제 세동계 다 가지고 있네 살아나 빨리 나도 가지고 있지롱 나도 가지고 있지롱 너무 심했나 좋아 아직 보급 온다 보급 바퀴 하나 살아난 게 어디야 보급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나 배급 먹으러 가야 돼 소지마 안 늦었어 지금 가면 떨어지고 있을걸 아 제발 정보 일부 완전 잘 쐈! 와 죽을 뻔했어! 와 진짜 잘 썼다 그치? 오 방금 진짜 질 뻔했다 난 이렇게 게임이 조금만 잘 풀리면 너무 즐겁거든 근데 게임이 너무 극도로 안 풀리는데 그게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진짜 너무 비겁한 핵, 저격박 이런 것 때문이면 그냥 ESC 엔터 엔터해서 빠른 속도로 그냥 게임 꺼버리고 싶어 ESC 엔터 엔터도 아니다 그냥 발가락으로 컴퓨터 꺼버리고 싶은 진짜 심정이 여기까지 온다 아 진짜... 28개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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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,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아 나 검은 색깔 갑자기 하고 움직이길래 사람 일어나서 얼굴 빨개진 것 봐 나 진짜 놀랐거든 하 진짜... 이래저래 얼굴 빨개지시네요 그러게 오늘 얼굴이 계속 화끈거리니 나 오늘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... 아 끈거리냐... 아 진짜... 아 총... 아 사무수기인데 어떻게 이거지 쟤? 딱 걸려나? 아 보내던지... 확실하게 잡던지... 보내던지... 나 미니 아닌데? 스스로기인데... 왜 안 죽지? 머리에 몸 때리면 죽는 거 아니야? 머리에 몸 때리면 죽는 거 아니야? 네... 거기 가자 이거... 양유이가 집에서... 엑... 야 양각. 양각스. 망했스. 씨 나이스. 구상 먹어야 해. 구상 가지고 차 타고 가야 해. 구상 장전. 구상 장전. 구상 장전. 차. 구상 장전. 구상 장전. 조금만 기다려줘. 금방 갈게. 나도 데려가. 나도 데려가. 근데 어디 데려가. 지님들아. 한 명이나 살았어. 갑니다. 갑니다. 지나갑니다. 님 여기서 총 쏘시면. 집한테 죽어요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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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죽는 거 같아. 진짜 많았어. 단추라고 살아. 진짜 많아서. 오 쉣. 검병.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.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정매야 정매야 밑에 총리 왜 빠져 총리 왜 빠져 총리 왜 빠져 어? 어 내리오 잘 건들렸어 왜 한 명이 오겠냐 아래쪽 투명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너무 힘당 전선해가지고 내가 축이야 됐다 이거 봐도 너무 어려웠어 아쉬워 정이 맞았어 버그야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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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쉬워 아쉽